대ㄹтра 생년월일 programa 磻배 넌 뭐하니? 나? 오늘 메이플은 또 구고 som. 아 요즘 포인트도 막 그런거 안해? 뭐가? 지난해주고 포인트도 도박하는거 어제 했었어 meille 도박은 왜 난 폴 가이지나 지뢰차키 아.. 지뢰찾기? 지뢰찾기 내가 그거 몇 투 안에 깨는가? 2투 안에 깨는가? 2투 안에 깨는가? 어? 아니면 개뎀? 개뎀? 1대1? 중력전에서 아 시발 중력전 존나하시나 야 야 야 흐쟁이님이 그 개뎀 부대의 페이커 흐쟁이님이 흐쟁이님이 다 지내셨 그때 그 게임 어떠셨어요? 아 중력전 정말 못 이기겠더라 짜증나더라구요 너 지금 개짱난 게임만 한다니까 진짜 흐쟁이님 중력전으로 갭했어 그러니까 그럼 그 게임이 존나 싫대 대시엑스 빼고 띄우기가 없어가지고 봤는데? 와 이거를 바로 왔다고?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개뎀에서 내가 걸리면 중력전 형이 걸리면 그냥 일반 프리링으로 그냥 하는건데 일단은 이긴다 진다로 걸어놓고 포인트 배팅을 누가 할지를 사다리 사기로 하는거야 아 오케이 내가 하면은 격군노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올 랜덤 중력전 오케이 간다 친구 사다리 사다리 갑니다 와 분들 깊'. 진짜 50도 50 와 대박 갑니다 몇 번을 할까요? 저는 1번 유한하 victims 오케이, 와나나 님부터 그러면 1번 1번의 와나나 자, 노악새 껴라 아 근데 잠깐만 좀 좀 좆밥 같아요, 지금 캐릭터가 생긴 게 좀 별론데? 아, 진짜 아 노거리잖아 야, 이 씨발 부캐충 저거 허헣헣헣 와, 씨발 아, 이 씨발 어? 아, 아니야, 이제 전부 기첫겠어 어, 씨, 개고인부리네 개빡치네 쟤, 야, 코끼리발 아니야? 코끼리발, 잠깐만, 잠깐만 계정압류만 세 개째라고? 아, 도대체, 채팅을 뭘 쳤길래 계정압류 세 개째라고? 아아! 아아아아아아암아암! 과연? 됐어! 제가 봤을 때 역백어신분들은 제거 개대모드 방송 안 본 사람이에요. 제가 봤을 때 역백어신분들은 제거 개대모드 방송 안 본 사람이에요. 오! 이거 이거! 아 이거 안가 안가 잘가라! 와 피바! 오! 지금 판은 제가 지금 유잼 게임을 한 거고 아니야 방금 심리 읽었어. 봐준 거 아니야? 저 진짜 빡김이야. 이 새끼 얘기하셨으니까 도돌리 다시 한 번 출격합니다. 도돌리 출격 아 지금 역배네요 지금 오 시빡빙 지금 오 이거 치네? 아 심리전 지금 아하하 첫 판은 끝났어요. 아아아아 괜찮아 첫 판은 서로를 탐색한 판이기 때문에 저 개대면 지금까지 심리안이 기가 막혀요. 돌아가지고 시시시 때리기 콧구멍 심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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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네 예 뭔가 해봤자 지금 송골롱골롱 큰일났죠 지금 어 이렇게 게임 노잼을 하는 앤가? 게임 노잼을 하나? 게임 이렇게 노잼을 하나? 한 번 더 줘 아하하하하하 나에게 개대면 삼겹살 미친 새끼가 나겹살은 나겹살은 이기기 힘들지 와 나겹살 나왔어 나겹살 나겹살 와 지렸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아 참 진짜 아 아 와 진짜 진짜 추하다 응 난 재미 어 아 아 아 아 제발 저 혼내주세요 재찬 응 못해 이제 어 아 한 봐줘 한 봐줘 하하하하 우와 이 새끼 정신감할 것 같아 개대면 모든 사람 진심이라고 개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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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이야 개대면 살인이야 하하하하 어 specifications 하하하하하하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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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심 날아갔다 두 번 패배하고 요 aide 실수가 지겠어! 인식이 개똥각했죠! 개뎀의 무중력 다 선심도 떵락 그거 아는가 쫀득 개뎀 포자는 살인이야 협단 번호를 봐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구이뽀 3단 도시락 가자! 시란하지마 그거 너가 해야되는 거잖아 오우라는데? 아구이뽀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 아 예 뭐 들어볼 필요가 있나 아구이뽀는 괴식게의 헬렌켈러예요 다 주고 싶어 한다고 괴식게의 헬렌켈러 여보세요 방송중인데요? 저 방송중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게임을 했는데 실수를 좀 해가지고 아구이뽀 3단 도시락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아구이뽀 3단 도시락이 제가 힘들고 제가 제가 챙겨가지고 가야되는데 그거를 그쵸 그쵸 아니 얘기 좀 안하셔도 돼요 하겠지만 안해도 된다고요? 네 아니 뭐 땜에 하시는 거예요? 포인트로 도박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네 그거를 했는데 반대로 들어온 겁니다 결과를 그래가지고 지금 민심이 떡락하고 완전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민심을 잡을 방법이 있어야겠네 네 그래서 아구이뽀 3단 도시락이 그 민심을 잡는 수준의 어 본인의 도시락이 어 그런 수준이에요 심지어 어 그걸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자동이 됐어요 아 근데 제가 뭐 제가 얻는 것도 없이 제가 그걸 해드릴 순 없잖아요 와나나씨 집에서 와나나씨도 함께 자기의 휴식당을 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나나씨 집에서 와나나씨도 자비에서 와나나의 휴식당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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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오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난 안 해 난 바빠 잠깐만요 그러면 개들이키고 한번 하시죠 제가 이기면 10만원 드릴게요 이기면 10만원? 이기면 10만원 대신 지면 지면 살겨준다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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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오케이 지면 살겨준다 이거 내가 이기면 그래 이기면은 이기면은 노잼이고 뭐고 깔끔하게 합니다 아 제발 제발 쳐라 아까 그 새끼잖아 아까 개대문 개대문 살인한 그 친구인가요? 아까 아까 살인 그 분인가요? 아니 요? 어흐 겠쌥뎅 cafeteria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흨 와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인 살인당했당 하하하하하하 아니 자꾸 키가 십혀 zoals 형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다 말레 아유 왜요 먹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 일부러서 떨어지셨네 그러니까 한판 한판 했네 햄네 제발 아! 솔직히 기회는 한 번만 더 주십쇼 이거는 10만원 없이 회복방만 한 번 가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쇼 솔직히 없던거가 갑자기 생긴거지 않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 원하는 이번에 진심 먹어줄거예요 아니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요 좀 제발 좀 이 사람은 진짜다 존나해 진짜 먹기 싫다고 존나 잘한다 와 와 와 이씨 너 존나 잘한다 네 형 이거 이기면 안 먹어도 돼요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기면은 내 시바루도 줄게 안 먹고 너 기억할게 역시 아구 이뻐요 음지 마른이 형이 이렇게까지 기사하는 거 처음 봤다 오 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죽었나? 와 아니 이걸?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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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이게 불타당한데 그냥? 오 으흐흐흡 으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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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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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흑 왜 흐흑 겟앤프드로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면 중력전을 하시는데 본인만 랜덤! 상대는 악세에서 이길 때까지 하기! 큐브 빼고 상자 막 타? 그리고 5연습? 오케이! 밥 잘 먹었어! 가봐야겠다! 우리 가볼게! 즐거웠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